얼굴을 보고 뽑았어야 했는데. 진혜 너 얼마나 잘생겼다. 입 다물어. 화장하기 힘들어. 너도 여자라고 나란 남자한테 관심 가는 거 이해하겠는데 상당히 거슬리니까 신경 좀 꺼줄래? 어이가 없다 어이가. 진짜 어이가 없어.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. 다 된 것 같으니까 저리 비켜. 이것은 재활용이지? 육회를 버리는 것은 최악이지. 안 그냐? 그라제이. 태어나네. 오토바이 갖다 주러. 뭐? 아 씨로 젠장. 나는. 난 청소나 해. 아 그거 말고. 응 응. 어이 채 공사. 우리 길룡이 왔죠. 왔죠? 짜잔. 고결 안 그네 짜아악. 너 내가 나패하지 말랬죠? 야 친구끼리 상부상 좀 해 줘라. 근데 잘해 보지? 네가 더 이뻐. 하지마. 오빠한테 까부지마. 엄마같아. 여기 집이. 야. 유미야. 잘 자라. 유미. 저 하윤재 씨 어떤가요? 선생님. 다행이다. 강제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요. 여기가 제일 자주 드나든 데라니까 언젠가 나타나겠죠. 자수해 형. 잡히기 전에 자수하라고. 누나 나 지금 무지 바쁜데. 좋은 말 할 때 따라와라. 누나 저 아파요. 약 모으 시간 지냈는데 어제 술 마시고 약을 잃어버려서. 당장 주머니 한 푼도 없으면서? 우리가 왜 한 푼도 없어요? 우리 머리가 우리 상상력이 우리 감수성이 우리 심장이 우리 재선이라고 누나가 했어요 안 했어요? 야 뭐 사내자식이 이렇게 아무때나 고개를 꺾어. 걱정하지마 누나만 믿어. 알았어? 아 시원하다.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. 우리 방에서 좀 보자. 네? 좋은 기억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. 그래야 사나이지. 저희가 학교에서 걸면. 오! 아 참 자식술. 언니가 진짜 살아있다. 야 뭐 먹을래?